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된 것은 바로 신임 민주당의 비상대책무연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586운동권의 맏현경인 서울시 서대문갑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상호 의원의 주장입니다. 우상호 의원이 그야말로 궤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냥 덮자 이런 식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뭐가 지금 와가 시시비비를 가리냐 이 이야기는 제가 해석하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냥 덮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선거부정 문제도 덮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재명 후보 관련 비례도 덮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도 다 덮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벽행동 비례도 다 덮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사회로 총선 부정선거 문제도 덮자. 요리를 지방선거 부정문제도 덮자. 뭐 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언제 당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그렇게 진지하게 걱정했냐.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상호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됩니다. 피살공보원의 진상규명 중요한 일이냐.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 이례적으로 김정은의 사과를 받아서 오히려 북한을 굴복시킨 일이다. 민주당도 정치 보복을 하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맡았다. 뭐 이런 아주 그야말로 억지를 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나무라는 뜻에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서해공모원 피격사건 진상규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을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우선과전육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 이런 이야기를 참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무도한 생명이 뭡니까. 그냥 죽음을 당했고 그 생명이 죽음을 당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부터 청와대 관련자들 그리고 이 공적기관들의 해양수산부라는 국방부가 다 조력한 것이 맹벽한 그런 불법 부정선거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 사건을 덮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마 관련된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회의원 3분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지금 아마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그 당시의 기록물들을 지금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직은 없는 모양입니다. 또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한쪽으로 문재인 정권을 지우고 한쪽으로는 기획수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제가 당시 여당 의원으로 피살 사건을 자세히 보고받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그게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 내용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항상 이 586 운동권 세력들은 정치를 공작 차원에서 항상 정치를 공작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항상 이렇게 공작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익숙한 것이 다른 사람들도 익숙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 피격 사건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기획 어떤 그런 수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우상호 씨는 학생운동부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시각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온 거죠. 다른 사람도 항상 업무를 꾸미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뭡니까 음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더 여름 기가 차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더 합니다. 오히려 북한을 굴복시키는 일이다.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사가 있은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사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이야기죠. 자식을 뭡니까 두 명이나 둔 사람이 어떻게 월북을 합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이 뭐가 되느냐 이 이야기죠. 고인은 뭐가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실족이라든지 그렇게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북한 땅까지 표류가 됐는데 이런 이야기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사가 있은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 해당 내용 보고를 많이 받아 가지고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자신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사가 있었다 이렇게 명확히 밝히든지 정말 질이 나쁜 인간들이에요. 나이가 지금 60줄에 지금 접어들기 시작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돌아가신 분의 그 아들이 그렇게 이제 절규를 하는데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사가 있은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사가 있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 국민이 북한 군내에 희생됐고 정부가 항해 사과를 받은 걸로 마무리된 사건이다. 그러나 사람은 죽었고 정부는 월북자로 몰았고 가족들은 월북자라는 그런 뭡니까 멍해를 치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냐 이야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야기야. 저하고 나이가 불과 두 살이지만 하늘과 땅만큼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당신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우상욱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개인적으로 무슨 비난하기보다도 정말 586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적기관들이 수행해야 될 의무와 책무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부분들이 저와도 물론 다르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보통 평범한 시민들과는 너무나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바렘님이 인간이 아닌 악마입니다. 세월은 그리 중요하다니 해상공무원 월북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아 그렇게 해서 되냐? 바렘님이 그런 메시지를 남기셨네요. 정말 참 이 사람들이 참 어떻게 저하고 나이차가 참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세상을 지금 아무리 정치적 이득이 중요하지만 60줄 정도 되면 철이 좀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참 그래서 제가 이제 우상호시를 한번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우상호 서대문갑 의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를 제외하고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소위 사전투표 조작으로부터 예외인 인물이 있습니까?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를 제외하고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의 지역구를 두신 분들 빼고 비례대표는 물론이고 서울은 물론이고 서대문갑의 우상호 의원이 정상적인 선거 사전투표 조작이 없는 그런 선거로 당선된 게 맞습니까? 그런 의문을 저는 제기하는 거죠. 우상호시는 그야말로 586운동권의 아주 대표주자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1962년생으로 송영길 정의원하고 다 같은 학교의 동기생들이죠. 이 서대문갑은 동수가 여러분들 7개고 투표소 수가 46개입니다. 여러분 서대문갑에 있는 투표소 46개의 모든 곳에서 우상호 의원, 민주당은 사전투표에 승리를 했습니다. 46대 제로입니다. 우상호 의원이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은 0.5,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의 46성입니다. 불가능한 확률로 서대문갑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우상호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대문갑에는 투표소가 46개 있습니다. 46개 전부에서 우상호 씨가 여러분들 다 사전투표에 승리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이라는 것은 그냥 7개 동에 대해서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홍제 제2동은 우상호 의원이 플러스 11.2%입니다. 이거는 미친 숫자입니다. 홍제 제1동이 11%입니다. 영희동이 10.4%입니다. 여러분 신촌동이 몇 퍼센트입니까? 신촌동이 여러분들 13.8%입니다. 북아연동이 여러분 14.4%입니다. 무진장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천년동이 플러스 11.2%입니다. 송현동이 플러스 10%입니다. 3%를 넘지 않아야 될 값이 모든 7개 동에서 11.2%, 11%, 1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무진장한 겁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46대 제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상호 국회의원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서대문갑에서 다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면 나와 가지고 서예 안에서 지금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죄다 가짜 국회의원들이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수치가. 얼마나 조작질을 했으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11.2%, 11%, 10.4%, 13.8%, 14.4%, 11.2%, 10%가 나오냐 이야기죠. 다 이러면 조작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 아닙니까? 완전히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46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46대 제로. 46개의 서대문갑에 있는 투표소에서 모두 민주당이 다 승리한 겁니다. 2분의 1의 46승입니다. 불가능한 확률로 당선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뭘 그렇게 잘났다고 말하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월북의사가 있은지 없는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당신도 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아들 나이들이 되게 아들 딸이 있으면 지금 한 20대 말이나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30대 초반이나. 아버지가 그렇게 죽어 가지고 월북자로 그렇게 간주가 돼서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당신들 그런 이야기. 인간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작 아니고 뭐냐 이야기. 조작을 안 하고.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련회가 이런 방대한 자료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이 2020년 4.15 총선에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다 어떤 숫자입니까? 조작된 거지 않습니까? 조작 방정식이 조작 공식이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돼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만드는지 찾아본 거 아닙니까? 딱 그러니까 걸려든 게 뭡니까? 이런 대표 몇 프로를 조작했습니까? 11프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대문갑에서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12,973표에 11%를 빼앗은 거죠. 4,624표입니다. 그것을 우상호 의원이 그냥 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 조작률은 한쪽에서는 11%를 줄이고 한쪽에는 11%를 더해 주니까 22%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상호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47%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11% 올려 가지고 59%를 득표한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의 경쟁자는 예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46%인데 표를 빼앗겼으니까 34%를 얻은 걸로 그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2026 사이로 총선해서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하고 민주당 국회의 의원들 가운데 사전투표 조작이 안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최상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이런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에 발표된 자료니까 우상호는 4만 7천으로 당선되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원은 4만 7천, 한 10만 표 정도 차이가 났다. 아, 만 표 정도 차이가 났다.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다고 보고 그걸 진짜로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진짜로 구해보니까 사전투표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4번. 그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불과 1,000표도 1,200표 정도 차이가 난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러면 당선된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이러면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면 당선 이렇게 표를 막 만져놓으니까 후에 표가 남아가지고 개수조정을 마이너스 6을 개수조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든 조작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구해가지고 예상 득표수하고는 거의 오차가 없고 선관위 발표자라고 하고는 11.1%, 12.3% 엄청난 격차가 나오는 거죠. 예상 득표수를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22%를 사전투표 조작해가지고 당선이 됐다 이야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뭐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전남, 전북, 광주를 빼고는 이렇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여기까지 팔찌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잘난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다 가짜니까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지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공적 기관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런 문제를 2년째 뭉개고 있으니까 문제지만 뭐 이렇다니까 진실이 없어질 수 없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원의 여러분들 자료는 이미 다 발표되어 있으니까 당신들이 대법원을 구워 삶아가지고 그냥 그냥 다 없던 일로 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자료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록은 남아있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다 권력을 훔쳤다 이야기죠. 5.86 운동권에 하는 짓이란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해가지고 권력 훔치고 냠냠 맛있다 짭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되는 짓들 해야죠. 인생들을 그렇게 살았됩니까? 아무리 권력이 달콤하고 맛이 있더라도 자기가 낳아서 자란 국가에 대해서 할 일이 있고 할 일이 없는 거죠.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